저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? 폭행, 수절도, 또 폭행 너 정말 보호자 없어? 장지호! 너 엄마 오셨다 니가 직원이? 아들이에요 엄만데요 엄마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원래 엄마한테는 다 얘기해도 되는 거야 사실은 걔 너의 임신에서 애까지 낳았어 몰랐냐? 응? 니가 몇 살인데 그만해 정가도 있었다며 나한테 거짓말 안 한 게 뭐니? 누가 엄마처럼 사는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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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 번도 나 찾지 않았어요? 아 그때 겨우 열일곱이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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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